반갑습니다. 아우, 오랜만이야. 아우, 신나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차마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나 싶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보는 사망토론의 사회자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연매출 10억 장작곰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인어른이 대리사이로 들어와서 20년 동안 장작만 패면은 가게를 물려준다고 한다면 대리사이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리사이로 들어간다의 해운대 처가사리 우리 김기욱 교수님을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기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대리사이로 안들어가고 둘이서 산다의 낙성대 라면사리 우리 이상균 교수님을 찾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상균 교수님부터 발언해 주시죠. 사회장 봐. 네, 네, 네. 아니, 뭐 장작만 패야 되는 건데 그거. 장사, 공탕집이 얼마나 잘 되는데. 아, 토요일 7시에 대기번호표가 200번 때까지. 와, 토요일 7시에 200번 때까지 줄 서 있다고? 네, 엄청나죠. 그럼 난 안 해. 네? 다 돈인데 왜 안 해요? 무한도전 봐야 돼. 식스맨 궁금해 죽겠는데 그 장사를 하고 있어. 아, 식스맨이요? 아, 이거 장동민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요? 그럼 배 아픈데. 뭔 소리야, 배가 왜 아파요?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다는데 나는 왜 안 된 거야? 하하하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이 토론을 하면서 돈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장인어른이랑 같이 어떻게 사냐 이거야. 아, 그렇죠. 불편해. 돈을 아무리 100억, 1000억 줘도 장인어른이랑은 못 살아요. 물론 돈 많은 장인어른한테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가면은 그 집에서 살면은 집장만 안 하고 결혼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고. 근데 그런 게 다 필요 없어. 신혼 때는요, 넓은 집이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왜? 왜? 붙어있으면 되니까. 하하하하 붙어있으니까. 솔직히 신혼 때는 고시원 같은 데 있잖아요. 고시원. 혼자 딱 한 명을 눕는데. 그렇죠, 굉장히 작죠. 신혼 때는 이런데도요, 사채. 왜요? 붙어있으니까. 겹쳐있습니다. 하하하하 그 정도로 집이 좁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좋은 신혼 생활을 포기하고 내가 곰탕집 물려받으려고 왜 굳이 거기 가서 불편하게 생활하냐 이거야. 여자분들도 생각해봐. 시어머니가 곰탕집 물려줄 테니까 20년 동안 김치만 담글해. 아우, 야. 니네 왜 이렇게 싫어해 시어머니를? 하하하하 나 깜짝 놀랐네 갑자기. 하하하하 20년 동안 김치만 담글거야? 어머니, 어머니 여기 어머니 계시네. 어머니 만약에 다시 결혼하셔서 시어머니가 곰탕집 물려준다고 어? 20년 동안 김치만 담글해요. 그럼 담글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머니도 안 담글자 결혼했었잖아요. 하하하하 이거 방송에 나가시면 안될 것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젊음 다 버리고 김치만 담그는 거 이걸 사자성으로 뭐라고 해? 뭐라고 해? 배추도사 배추도사 하하하하 총각김치는 뭐야? 뭐야? 무도사 무도사 김치에서 머리카락 나오면 뭐야? 뭐야? 머털도사지 뭐야? 머털도사 하하하하 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네네. 부모님처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장인어른이 뭐가 어색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인데요. 그러면 내 아버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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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어른이 얼마나 윤택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쵸? 대리사이로 들어가서 하루종일 장작 패는 거예요. 장작 패면은 저쪽에서 장사 끝날 때쯤 장인어른이 힘들어가지고 차악 쓰러져있어. 그러면은 몰래 다가가가지고 장인어른 뒤에서 마사지를 차악 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장인어른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장인어른 나한테 뭐라 그래? 장작이나 패 장작이나 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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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니꺼 아니야. 아직 니꺼 아니다 이거. 너 장작 안패면 너 장작 안패면 내가 너 패버린다. 내가 너 패버린다. 하하하하 뭐 이렇게 해요? 누가 잘 얘기하는데 불편하게 껴들어? 하하하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앞에 편하게 보고 계시는 우리 두 분 커플이신가요? 이 남자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대리사이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하하하하 안 들어간다. 아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가요? 어 안 들어간다. 그렇지 나도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간다. 이런 애들은 왜 그래? 왜 그래요? 그러니까 불편한거야. 장인어른이든 장모님이든 같이 있기 싫은거야. 불편하고 짜증나고 그냥 좀 어렵고 이런거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같이 앉아. 옆에 여자친구야? 네. 장모님이랑 왔나? 하하하하 뭔 장모님이랑 왔나?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돈을 아무리 줘도 네. 장인어른이랑 같이 살면 얼마나 불편한데요. 어 생각을 해봐. 집에 가장이 둘이야 둘. 불편해. 어? 집에 들어가서 배고파도 밥도 마음대로 못 먹어. 식탁에 먼저 가서 앉아있는 다음에 장인어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숟가락 들 때까지 먼저 기다려야 돼. 아 내가 강아지야? 하하하하 언제까지 기다려요 이거를? 하하하하 어? 그리고 와이프랑 싸워가지고 기죽이려고 한번 소리 한번 질렸려도 못 질러. 어. 장인어른이 옆에 있어가지고 참아야돼. 바보같아. 하하하하 아 그렇다. 야 공간대야. 하하하하 참아야돼. 그리고 술 먹고 집에 못 들어가. 어? 늦게. 늦게라도 들어가면 혼난다고. 그래서 술 많이 먹고 들어갔는데 식탁에 있는거 막 물컵 찾아가지고 이렇게 물 이렇게 마시면은 거기에 막 틀리 들어있고 막.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말이 뭐 장장만 20년 동안 패는거지. 잔심부름 다 해야됩니다. 어? 밟히고 티비를 못 봐. 지금 일 끝나면 뭐해? 쓰레기 버리고 그래. 쓰레기 버리고 오는 것도 잔소리로 그래. 쓰레기 내가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버리러 가는데. 장인어른이 와서 이거 이렇게 버리냐고 막 뭐라고 하는거야. 왜 뭐라고. 이게 어떻게. 잔소리를 막해. 이렇게 버리라고 이렇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쓰레기 왜 이렇게 버리는거야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셀프값이 더 드겠네 이거. 하하하하 아 끼려고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이렇게만 내가 잔소했는데 이거 어떻게 사냐 이거지. 아니지 아니지. 다르게 한번 우리 가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같이 청아집 식구들이랑 같이 곰탕집을 운영하는데. 추운 겨울날. 청아집 식구들은 저기 따뜻한 카운터에 들어가 있는데. 나 혼자서 추운 겨울날 밖에서 장작패는게. 여러분들 그렇게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도 제가 카운터에 앉아있고. 장인어른이 나와가지고 장작패는 좋겠습니다. 하하하하 그래도 여러분들 가족적으로 따뜻하게 생각을 해야죠. 실제로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으나. 시간이 좀 지나면 굉장히 편안하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저도 진짜 결혼한지 3년 됐는데. 저희 와이프랑 저희 어머니. 지금은 친구처럼 엄청 다정하게 지내요. 얼마나 보기 좋은데요. 야. 왜. 너 9살 연상이랑 결혼했지. 근데. 친구네. 그게 왜 친구야. 무슨 친구처럼 지내 친구네. 우리 엄마랑 어떻게 와이프랑 친구야. 말도 안되는 소리야. 니가 40대 아니야. 그치. 니네 몸이 50대고. 그래. 친구잖아. 그게 왜 친구야. 친구 아니야. 연배가 비슷한데. 말도 안돼. 그러니까 너는 장인어른을 모시고 산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모시고 살아봐. 20년대 장작패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이렇게 된거야. 장작만 20년평인거. 어떻게 되는데. 치지도 못하고. 얼굴 꺼매져가지고. 진문 다 없어지고. 진문이 다. 60살 된거야 내가. 60살 됐는데. 아유. 장인어른이 돌아가신거야. 아이고. 돌아가셨네. 아이고. 슬프지만은. 장인어른 뜻대로. 내가 이제. 이 가게를 운영해 나가면 되겠구나. 아유. 장인어른은 하늘에서. 제가 더 크게 키울테니까. 이 곰탕 찍 지켜보시기 바래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딱.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와. 왜왜왜왜. 맛의 비법은 안 알려줬네. 아 비법은 안 알려줬어요? 레시피를 안 알려줬어? 야 어떡해. 야 나 20년 동안 장작만 폈는데 이거. 이거 국물 맛을 어떻게 내는거야? 야 이거 어떡해 이거 뭐. 이거 장작찜으로 바꿔야되나 이거? 장작찜. 이거 안되겠다. 일단은. 일단은 이거. 24시간 장작찜이니까. 24시간 국물을 과 보자 그래가지고. 장작 펴가지고 잠도 안 자고 이거 맛 내야 되니까. 어. 24시간 뚫늘어 이거 본거야. 24시간 뚫늘어. 24시간 됐다. 됐어 됐다. 뚜껑은 짱이었어. 너무 맛있겠다. 야. 왜왜왜왜. 다 쫄았네. 다 쫄았네. 이거 한 그릇 나오겠네 한 그릇.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는데 큰일 났다. 일단 급한대로. 네. 이거 이거. 분육가루 타가지고. 국물이라도 뽀얗게 해가지고. 속에서 팔아야겠다 그랬어. 분육이요? 어? 분육가루 딱 해가지고 딱 나갔어. 어서오세요. 야. 왜왜왜왜. 이영돈 피디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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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우리 집 싹망했네 이제. 하하하하. 다 드시면 요거트 하나 주면 되겠지 뭐.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자 시간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발언. 10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갓집 식구들도 내 가족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같이 사십시오. 김규규였습니다. 네. 하하하하. 네. 처갓집은. 양념통닭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뭔 소리야 그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지겨워지겨워. 지겨워.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대리사이로 안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1번, 대리사이로 들어간다,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사람 눈치 보지 말고, 결과. 결과가 안 나왔나요? 네! 과연 어떤 결과가 안 나올지? 김규 패! 네! 다음 주 사망토론 주제는 술 취해서 똥 쌌는데 변기 덮개를 안 올리고 쌌다면 물 안 내려도 되나? 라는 주제를 넣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망토론의 이해지영이었습니다